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학원이라 선샤인이냐 토네이도냐 둘 다 그지 같은데? 이거 발동이 조금 느리고... 그래 토네이도냐? 그런 세팅도 바꿔야겠지... 81? 아 맞다...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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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산 한번 내려가보고. 패스트로 몇 마리냐? 다섯 마리. 다섯 마리. 또 나오겠지? 미라즈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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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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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쎄! 복잡해가지고 이거 잘 봐야 돼 일단 한번 내려가 보고 어...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... 아 맞구나 끝까지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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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익스플로저... 딱 이건데 노티스라이드 정도 쓰고 싶은데... 어스 그레이브... 파일 해머... 그래... 어스 그레이브 많이 썼잖아... 아 가만있어봐... 여기 영창속도가 좀 긴 편인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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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올라가야 됐냐 내려가야 됐냐 일단 내려가보자 가만있어봐 여기 여기 막다는 길이 있지? 또 얘네들이네? 13,000 아 또 얘네들이야 왜 보스들이 여기 있는거야 뭐야? 뭐야? 아이고야 뒤집어 씌우 여기 안 돼 안돼 x4 어우 어? 강공격이네? 아아 아깝다 야 이 씨 둘이 쌍으로 노네 아 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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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씨 오 씨 아 이제 새끼야 보스전인데